안녕하세요. 홍주 공유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매도금액 2억 2,500만원의 주말주택을 4,500만원 하향 조정하여 1억 8천만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이 부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말주택의 주변 환경뿐 아니라 정성껏 아끼고 가꾼 것을 보시면 원래도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었으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금매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변동 없으므로 지난번의 화면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전체 금액의 변동된 부분만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을 잘 가꿔놓은 중활주택 한 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환경과 인심이 좋다고 이야기해도 모자랄 충남 홍성군 구항면 고개산 전원마을입니다. 고개산자라 거북마을의 풍경은 볼 때마다 밤탄을 자아냅니다. 상공에서 보는 풍경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이미 자리잡은 아랫마을과 새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인마을의 어우러짐이 풍경에 잘 스며들어 더욱 멋져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울창한 소나무숲 사이의 색바랜 초목과 높은 하늘이 깊어가는 가을임을 알려줍니다. 소개해드릴 집 인근에 다정하게 이웃한 전원주택도 보이는군요. 멋진 전원주택 단지로 자리잡은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이고 면사무소 초등학교 등 면소재진은 차량 7분 내외 거리입니다. 군청, 역, 의료원 등 홍성시내는 차량 10분 내외이며 홍성 톨게이트도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계절 변화의 특성상 화면에 다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봄에는 흐드러진 수선화와 벚꽃을 볼 수 있고 여름에는 바람 스며든 대나무 숲길이 좋으며 가을에는 도루를 따라 붉은 상사화가 맞아주고 모계산의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르름을 간직합니다. 여기저기 스며있는 이야기들은 이 마을의 보물입니다. 잠깐 길을 따라 걸어볼까요? 구밀면 흐드러진 수선화를 볼 수 있는 구산사여 하늘 향해 뻗어있는 메타 세카이어 길을 따라 걷다보면 길 끝에서 처음 만나는 집입니다. 단단하게 잘 쌓은 석축 사이로 가을에만 볼 수 있는 향 짙은 국화가 만발합니다. 옆에만 있어도 국화향이 코끝을 스치는군요. 대문 안에도 국화가 흐드러지네요. 마당 안에 국화향이 가득합니다. 여름 내 푸르르던 정원의 잔디는 갈색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입구 오른쪽은 작은 텃밭과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닭가지 농기구와 다육이가 살짝 보이네요. 농기구는 새 주인이 필요로 하면 두고 가신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 앞 수도가에는 가마솥도 걸었네요.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사장님 솜씨가 아주 좋으시네요. 가마솥도 무쇠솥이라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 수도는 정원을 가꾸는데 요긴하게 쓰입니다. 집 뒤란의 석축도 단단해 보이죠. 집은 이동식 주택처럼 생겼지만 건축 등기 있는 경량 철골조 주택입니다. 좋은 풍경 안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면적으로만 집을 앉혔다고 하는군요. 내부는 입구에 작은 싱크대와 욕실이 있는 원룸 구조인데 간혹 휴식처로만 사용하니 정돈되지 않았다고 하셔서 촬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원 둘레에는 국화뿐 아니라 계절별로 다른 꽃들이 만발합니다. 항상 꽃향기 가득한 정원이죠. 그야말로 봄, 여름, 가을은 나비와 벌, 꽃동에까지 모두 이웃이 되는 각종 향기 품은 꽃마을입니다. 이웃과 석축으로 경계를 삼았군요. 정원 가운데의 화분과 장둑대, 각가지 소품으로 장식한 포인트 공간도 좋습니다. 전면 조망을 볼 수 있는 그네를 타고 있으면 모든 근심이 사라질 것 같은 곳입니다. 환경 좋고 풍광 좋은 곳으로 점평라 있는 곳에 자리한 이 단출한 집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전체 면적 773제곱미터, 약 234평으로 대지 589제곱미터, 약 178평, 터팟으로 쓰고 있는 임야 101제곱미터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 좋은 도로집은 83제곱미터, 약 25평이며 주택은 18제곱미터, 약 5.4평의 원료명으로 남방은 전기온돌 패널입니다. 전기는 지조화되어 있고 수도는 광역상수도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도로는 메타 스퀘어여길 일부까지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포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주말 주택용으로 소박한 규모이지만 규모가 작다고 생각되거나 아예 정착을 생각하신다면 증축이나 신축해도 좋을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산이 내 정원이 되는 마법같은 곳에 지금도 충분히 멋지지만 자신의 손길을 더해 더 멋지게 만들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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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